스토리텔러 호박 그리고 소녀를 막되게 부려먹고 모질게 욕하는 여인네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소설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녀 이무용 어서 겨울이 왔으면 하는 것이 소녀의 기원이었다. 하루에 밤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왔으면 했다. 그래서 어서 이달이 가고 세 달이 오고 그 세 달이 또 가고 했으면 싶었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바람이 앵앵 불어대고 물이 꽝꽝 얼어붙고 했으면 오죽 조그려 했다. 그렇다고 소녀가 다른 아이들처럼 썰매를 타고 싶어서는 아니었다. 얼음을 지치고 싶어서도 아니다. 맞은편 과장집 딸처럼 하얀 털 외투가 생겨서 그것을 입자고 겨울을 그렇게 골똘하게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첫째 소녀는 겨울이 온데도 얼음을 지칠 팔자가 못된다. 외투는커녕 내복도 없는 신세였다. 옷이야 지금 몸에 걸친 구제품 원피스 하나뿐이다. 또 한 벌 입기는 하여도 어깨바지가 다 나간 역시 구제품 조각이다. 지금 입은 옷을 빨아입지도 벗고 입을 것이 없어서 짜린내가 나는 것을 그대로 입고 있는 처지다. 날이 으르르해지면 불탄 강아지처럼 달달 떨어야만 할 소녀였다. 내어버린 더운 물도 그대로 쩍쩍 얼어붙는 주위에 밖에서 일을 해야 하고 군부를 떼야 하고 얼어붙은 걸레로 집안을 지워야 하는 소녀였다. 소녀는 귀한 집 딸이 아니다. 아니 귀하고 천하고는 둘째다. 소녀는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저씨요 아주머니네 집이다. 그것도 어떻게 되는 아저씨가 아니다. 구두 딱기의 아이들이 아무나 보고 부르는 그런 아저씨에 지나지 않는 아저씨였고 아주머니였다. 소녀는 남의 집 더부살이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네 집에는 아들딸 해서 다섯이나 있지만 이 다섯 아이들보다도 제일 일찍 일어나야 했고 가장 늦게 자야만 하는 처지다. 아니 아저씨와 아주머니보다도 먼저 일어나야 했고 또 늦게 자는 수가 많다. 아저씨는 몹시 술을 좋아한다. 아저씨는 통행시간도 없다. 아저씨한테는 늦게 다녀도 좋다는 무슨 증명서가 있었다. 석 장이나 된다는 것이었다. 난 이런 사람이오. 통행시간이 지나서 문초를 하면 아저씨는 이렇게 패스를 내어민다. 이것까지곤 안됩니다. 이 증명은 당신의 신분을 증명한 것이지 나라법을 어겨 통행시간을 무시해도 좋다는 증명서는 아니잖소. 이렇게 힐란을 하면 그럼 그 다음 증명서를 보시오. 이것도 그렇잖소. 그럼 다음 것을 좀 봐.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는 그런 아저씨였다. 물론 소녀는 아저씨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관청이라기도 하고 회사라기도 하는 것 같다. 어디 문관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고 족탁이란 건 뭐냐 하면 말이지. 국장이나 과장보다도 더 높다는 말이야. 더 높아.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 처음 자는 사람한테 국장이니 과장이니 줄 수가 없으니까 족탁이라고 하는 게거든. 일태면 국장의 고문이란 말이야. 고문. 고문이 뭔지 알아? 국장보다도 위란 말이야. 위. 국장을 명령하는 사람이지. 선생님 이거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장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 난 쓱 서류를 훑어보고서 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지만 이건 그만두는 게 좋겠는걸. 아 그렇군요. 참 과연 선생님이십니다. 이러는 거야. 이게 족탁이란 게야. 알았어? 열한시고 차정이고 들어와서 아내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주정을 하는 소리를 듣고 보면 족탁이 무엇인지 족탁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소년은 아저씨가 어디 족탁인지 또 족탁이 무엇을 하는 걘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 그저 족탁이란 집에 엎뛰어 낮잠만 자도 좋은 게니라 할 뿐이다. 그런 족탁표가 두 장인지 석 장인지가 되니까 맘대로 늦게 다니는 것이다. 자기 좋아서 늦게 다니는 것이니까 남이 턱우나 소녀가 참견할 아무런 까닭도 맥도 없지만 늦게 와서도 반드시 또 술상을 차리라니까 걱정이다. 혀가 돌지 않고 퍽퍽 쓰러져 가면서도 꼭 술상을 보아야만 했다. 대개는 상을 보아 들어가기도 전에 그대로 쓰러져 자버리지만 앉아서 주정으로 술을 깨우는 수도 있다. 지금은 날이 춥지 않으니 다행이지만 쩍쩍 얼어붙고 눈보라가 치고 하는 깊은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술국을 끓인다 찌개를 데운다 할 생각을 하면 넌돌이가 날 일이다. 거기다가 소녀는 남의 집 밥을 먹는 것이 이것이 처음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잘 먹고 못 먹고 가네 채집밥을 먹고 살았었다. 제 손으로 밥을 짓고 서름질을 하고 집안을 치우고 하는 것도 난생 이 아저씨 집에 와서 처음이었다. 된장찌개에 찬밥 덩어리라도 어머니가 갖다주는 밥이었고 1년에 한 켤레씩 얻어 싣는 고무신도 아저씨가 아닌 아버지가 사다주시는 것을 얻어 싣던 소녀였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떨어진 첫 겨울이기도 한 것이었다. 그 부모를 떠난 첫 겨울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떨어지던 반년 전의 그날보다도 더 슬프고 의심련스러운 겨울일 것을 소녀는 모르지도 않는다. 반년 전 이른 봄의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는 동생 둘만을 데리고 강원도 탄광으로 갔었다. 서울로 오기는 좀 더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다. 남의 땅 얼마를 얻어붙여 보았자 생계가 서지 않았다. 거기다가 시골 백성들이 어수룩해 놓으니까 찻붕음이란 것이 엄청나게도 많았다. 나라에서는 그런 찻붕음을 없애라고 야단이었고 설렁탕 배달처럼 예예 계단만 시원스레 했다 뿐이지 뭐다 뭐다 찻붕음은 여전히 많았던 것이다. 누가 또 갈려갔다지? 또 송별금 나오겠군. 가니 내라지 왔으니 내라지. 가만히 있자. 퇴관절 몇 가지나 되는 거야. 이렇게 모여앉으면 손들을 꼽던 것이다. 자꾸 헤어도 자꾸 나왔다. 작년에는 서른여덟 가지나 됐다던 것이다. 달력 한 장에도 오십환이었다. 비누다 성냥이 나는 그래도 쓸모가 있었다. 쓸모 있는 물건은 갖다 팔지를 않고 쓸모 없는 것만 갖다 안기었었다. 쓸모 있는 물건은 어느 농가에서도 늘 샀으니까 값이 뻔하다. 그러니 값자리고 세곱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골 농군들한테는 당치도 않은 무슨 책이다 사진이다. 그림이다가 쏟아져 들어오던 것이었다. 에라 나도 올해는 이놈의 농사 집어치우고 서울로 나가겠다. 뭐 농사를 지으면 나 혼자서 먹겠나. 피 땀 흘려서 농사 지어서 처자 입에는 못 넣고 그 알뜰한 곡식을 내어 사진 쪽이나 살 마련이면 서울과 품팔이라도 하고 살지. 하루 두 끼 먹기야 어디 가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렇게 서울로 올라온 소녀의 아버지였다. 모두 열아홉 집 뜸에서 소년애가 그해 넷째로 올라왔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한테는 서울도 일반이었다. 여석한 추가와 소작권에 소년의 소유로 있던 밭 한때기까지 끼워 판 돈으로 서울 와서 판자집 하나 얻고 나니 그만이었다. 일거리도 만만치 않았다. 먹으며 안 먹으며 울며 지지며 내외가 싸우며 말며 이러기를 석 달 살았었다. 그러던 길에 삼척 탕광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모집에 응했던 것이다. 사람이 모자라서 몸이 달아하는 줄도 모르고 소녀 아버지는 구문을 600환이나 썼었다. 그래서 겨우 뽑히었었다. 소년애가 삼척으로 길을 떠나려고 짐을 꾸릴 때였다. 소녀 아버지가 일하러 갔던 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소녀를 달랬던 것이다. 그래라 복순아 아주머니 댁에 가서 있으면 밴 안 꿇지.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또 올라올 때까지 아주머니 댁에 가 있어. 이래서 소녀는 아주머니네 식구가 된 것이었다. 아저씨는 뭘 하는 분인지 몰랐지만 아주머니의 직업은 확실했었다. 고아원 주인이었다. 고아원 주인이었다. 원장님이다. 또 개를 많이 하는 개주이기도 했다. 장사도 했다. 구제품이 나오면 모개로 넘겼었다. 그러니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란 밤뿐이었다. 촉탁 아저씨가 되려 늘 집에 있었다. 온종일 자기도 하고 술도 자신다. 그러다가 두시나 세시쯤 나가는 것이었다. 일곱 씻고 사는 집으로는 크기도 한 셈이다. 하루 삼시의 식사는 물론 집안까지도 소녀가 지워야 했다. 언제 아주머니가 개꾼 여자들을 몰고 들어올지도 모른다. 집안이 어질러졌으면 소름이 쪽쪽 끼치는 무서운 욕이 퍼부어지는 것이었다. 사증 들린 사람처럼 소녀의 팔을 꼬집어 비틀어대기가 일수다. 그래도 소녀는 이를 악물고 참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소리를 지른다든가 운다든가 했다가는 정말 살점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내 요년 그래도 못 고치냐? 응? 그래도 눈물 쪽쪽 흘리고 있을테냐? 고아원 원장 아주머니는 소녀의 어깨죽지에 이면 지뢰로 붙은 얄팍한 살을 꼬집은 채였었다. 안 그래요 아주머니. 눈물도? 이렇게 닦았어요. 닦았는데 왜 또 나와? 제가 나왔어요 아주머니. 내가 안 흘렸어요. 용서해주세요 아주머니. 요런 전 체리 같은 년. 앙큼스럽게? 내가 다 알아. 모를 줄 알지? 너 어디 보자. 날 이렇게들 보고 어디 보자. 이러고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는 게지. 피가 맺히는 정도가 아니었다. 세뭇 시퍼렇게 멍이 든다. 이웃집 국민학교 선생님 집에도 소녀가 하나 있었다. 그와 똑같은 처지의 소녀였다. 그 소녀가 멍든 자리를 보고 아니 어쩌면 그 아주머니는 고아원을 하면서 그렇다니. 고아원이 뭐니 금리야. 고아원이 어머니 아버지 없는 애들 갖다 기르는 데지 뭐냐. 그러니까 그렇지 뭐. 하고 소녀는 영악한 듯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렇지가 뭐냐. 내가 어디 고아냐. 울아버지 울어머니 나 있거든. 그러니까 나 고아가 아니지 뭐냐. 소녀는 13살이었다. 그래도 소녀는 겨울을 기다렸다. 어서 날이 으르르 해지기를 바랐다. 눈보라가 치고 모래를 섞은 된 바람이 살점을 애는 겨울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외투가 있어서 자랑을 하고 싶어서는 아니다. 썰매나 얼음을 지칠 팔자리에서도 아니다. 뜨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림책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다. 겨울만 되면 손등이 옴두꺼비처럼 될 것을 몰라서도 아니다. 옷을 두둑히 입어서 사암한 고아원 아주머니가 꼬집질을 못하게 된 데서도 아니었다. 겨울이 된다고 자기의 발자가 갑자기 늘어지게 되리라 생각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겨울을 기다리는 소녀였다. 오직 구공탄을 떼고 싶어서 소녀는 겨울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삼척으로 떠나면서 그런 소리를 소녀한테 하고 갔던 것이다. 짐을 깡뚱이 싸놓은 어머니는 어린 남동생의 손을 잡고 소녀 밑으로 아홉 살 된 여동생은 바가지 쪽을 들었었다. 아버지가 소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였다. 눈물이 글썽에 있었다. 복순아 잘일거라. 말 잘 듣고 아주머니 말씀 잘 들어. 아버지가 얼른 가서 석탄 많이 파서 보내마. 석탄을 보거든 아버지 생각을 해. 알지? 저 19공탄 말이다. 그걸 비우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란 말이다. 아버지가 좋은 걸로만 파서 보낼게. 글썽에 있던 눈물이 소녀의 목덜미에 떨어져서 등골짝을 천천히 흘렀다. 어머니는 돌아서서 울었다. 제가 무엇을 안다고? 9살짜리도 어머니 뒤에 숨어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 소녀도 울며 울며 고아원 아주머니한테 끌리어 지금의 이 집으로 왔던 것이다. 아버지도 지금은 서울에 없다. 어머니도 없다. 동생들도 소녀가 사는 서울에는 없다. 소년애가 살던 반자집도 벌써 딴 사람들이 들어있다. 소년애처럼 시골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벌이를 하러 온 옥분내가 들어있던 것이다. 이 외톨이가 된 소녀한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석탄이었다. 처음에 소녀는 석탄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래서 소녀는 이웃에 사는 소녀에게 살짝 물어보았던 것이다. 얘 석탄이 뭐지? 석탄이 석탄이지 뭐냐? 아니, 그래 어떻게 생겼느냔 말이야. 구공탄 있잖아? 그래, 그게 석탄이야. 석탄으로 만든 거야. 응, 그래? 그렇구나. 그게 석탄으로구나. 이런 소녀였다. 소녀는 구공탄을 떼기가 소원이었다. 그러나 고아원 아주머니네는 구공탄을 쓰지 않았다. 전기로 했다. 낮전기를 몰래 끓어서 전기풍로로 찌개도 끓였고 술도 데웠다. 달아준 것은 전기회사 아저씨였다. 그래도 몰래 켜는 것이 분명한 게 조사를 오면 모두 감추고 야단들이었다. 그래서 몰래 켜는가 할 뿐이었다. 너 오늘도 구공탄 피우니? 그럼 귀찮아 죽겠어, 얘. 난 귀찮아도 구공탄 썼으면 좋겠다. 우린 전기만 쓴다, 얘. 그럼 우리하고 바꾸면 좋겠다. 우리 아주머니가 우리도 낮전기를 끌자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 야단쳤단다. 그래, 아주머니가 이 동의서도 누구네 누구네 다 전기회사 사람 술 먹이고 켰다고 그랬더니만 그럼 당신은 남이 도둑질한다고 날 덜어도 도둑질하란 말이야? 하고 어찌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날 말이야 얘, 난 그때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어떻게나 놀랐던지 컵에 물을 담아가지고 들어가다가 탈삭 깨뜨려 버리지 않았겠니. 그래도 소녀는 구공탄을 피우고 싶었다. 만져보고 싶었다. 금세 손이 새카매지건만 만져보고 만져보고 하는 소녀였다. 그럴 때는 눈물이 다 글썽했다. 너 어디 가니? 소녀는 이웃집 소녀가 네모난 미국 사람 맥주개짱을 이고 갈 때마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이었다. 연탄 사러 간다. 연탄? 구공탄을 연탄이라고도 하는구나. 그럼 나도 따라갈까? 그래. 소녀는 연탄 가게 가는 것이 가장 큰 낙이었다. 매키한 냄새가 꼭 아버지 몸에서 나는 땀 냄새와 같았다. 포삭포삭한 가루를 만지면 그 착하던 아버지의 살을 만지는 것 같았다. 남들이 연탄 사러 가는 데 따라갔다가 소녀는 두 번이나 아주머니한테 꼬집혔었다. 한 번은 어깨 쭉 쥐었지만 한 번은 볼다구니였다. 이 얼굴, 꼬집힌 자리는 열흘이나 두고서 가시지 않았다. 우리도 연탄 됐으면... 이것이 소녀의 소원이었다. 겨울이 되면 온돌방에 연탄 아궁이를 한다고 아주머니가 몇 번이나 그랬기 때문이었다. 연탄만 때가 되면 아버지와 늘 같이 사는 것 같았다. 그렇기만 하다면 지금처럼 쓸쓸할 것 같지가 않았다. 연탄 때는 집엔 얼마나 팔자가 좋을까? 소녀는 슬펐다. 그러나 그해 겨울이 채 닥치기도 전에 소녀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아직 됐내기가 오기도 전이었다. 소녀는 반찬가게에 콩나무를 사러 갔다. 어디로 무엇을 사러 가거나 길 건너 고개 너머에 있는 연탄집을 들여다보는 것이 소녀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사는 보람이기도 했다. 단 하루라도 연탄집 앞을 지나지 않으면 고아가 된 것처럼 허전했던 것이다. 그날도 소녀는 연탄집에 들러서 콩나무 물어 보았다. 오늘 얼마예요? 삼십판이다. 네. 얼마 줄이야? 나중에 올게요. 그뿐이었다. 물어 만 보았지 사볼 수는 없던 소녀였다. 넓은 마당 안에는 분탄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새까만 분탄더미는 빗긴 햇빛을 받아서 검은 진주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검은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 같다고 소녀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만져보고 싶게 윤이 난다. 분탄더미만 보아도 소녀의 가슴은 흐뭇해오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품에 포근히 안겨보는 것 같은 행복이었다. 소녀의 눈에는 흑인처럼 눈만 빼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처럼만 보여지던 것이다. 석탄을 만지고 석탄과 같이 살고 석탄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다 같은 건 안 쏘지겠지. 소녀가 철사 울타리 사이로 분탄더미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저씨들이 천기풍로를 하나씩 들고 가며 소용없어. 금방 끓여도 금방 다는 걸 뭐. 그러게 옛말이 있잖나. 열놈이 한놈 도둑을 못 지킨다는 거야. 이거 무슨 놈의 발자가. 존소리 듣는 생활을 못하고 그래 꼭 욕만 먹는 일을 하게 마련이람. 하이 그 여편네 참 안칼지더라. 똥싼 놈이 성낸다고. 어디 보자던가. 허긴 쇄도 꽤나 쓰는 집인가 보더라. 서두는 폼이 인자 또 전화가 오겠지. 오면 우린 또 고택골일세. 저 천만이처럼 잡으라고 시키고 잡았다고 고택골이고. 이놈의 세상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오라. 대낮에 댄스하는 놈의 집엔 낮전기를 주고 공장엔 손만 싹싹 부비고 있고 담배나 한 대 피우세. 두 아저씨는 철망 말뚝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가고 있었다. 소녀 자신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다. 아저씨 낯정기 조사 다니세요? 그래 어디냐. 앓혀주면 미루꾸 사주지. 저 길건너 벽돌 땀 집이에요. 난 미루꾼 안 먹어요. 소녀가 겁이 난 것은 이렇게 말을 해버린 후였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 알았다면 소녀의 몸뚱이는 옴두꺼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병든 고양이처럼 길가에 내 던져졌을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머니는 조사원한테 욕만 퍼부었다. 아무리 잘 꼬집는 아주머니라도 조사원 아저씨들을 꼬집을 수는 없는 모양이었다. 아 고런 젠 체리 같은 놈의 자식 그렇게 빌어도 죽어도 안 된다는군. 그리야 고놈의 새끼 가다가 전차에 치어 손목쟁이나 똑 잘라 지거라. 욕을 하면서도 아주머니는 연탄 폭로를 꺼냈다. 그러고는 돈을 획 내던져 주는 것이었다. 얘 가서 연탄 네 개만 사와. 돈을 받아든 소녀의 손은 떨렸다. 가슴은 흐뭇했다. 행복감에 틀림이 없었다. 연탄을 사들었을 때는 눈물이 빙돌았다.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정이 느껴지는 것도 같았다. 연탄을 피우는 것은 생전 처음이었다. 아주머니가 앓혀준 대로 풍로에 불을 피웠다. 서투른 소녀한테는 더없이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래도 기뻤다. 밑에서부터 빨갛게 비어올라오는 연탄 구멍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대로 행복이었다. 냄새가 코를 콕 찌른다. 눈도 아팠다. 그러나 그래도 좋았다. 기뻤다. 즐겁기 그지 없었다. 한참 피더니 파란 불꽃이 족족 올라온다. 눈이 아프고 가슴이 울렁대었다. 그래도 좋았다. 메스껍기 시작했다. 그래도 아버지의 품에 안기었을 때의 그 가슴 울렁대던 때와 같다고 생각했다. 소녀는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소녀는 즐거웠다. 그것은 아버지의 재취였다. 그리운 아버지의 드디어 소녀는 쓰러지고 말았다. 아버지의 재취에 도취한 모양이었다. 소녀는 까무러치고 말았다. 김치국을 퍼먹이고 토하고 한 뒤에 제정신이 들고서야 소녀는 미련하다는 죄로 두 번이나 쥐어박혔다. 그래도 이번만은 꼬집히지는 않았다. 겨울이 왔다. 소녀가 바라던 겨울이었다. 금방 떠놓은 물이 돌아서 보면 얼음이 잡히었다. 새벽 새우잠을 자다가 꼬집히어 뛰어 일어나 나가보면 통안의 물이 용을 쓴 채 얼어있는 것이다. 손등은 할일없는 옴두껍의 등이었다. 터진 것이 아니라 아주쩍 갈라졌다. 피가 흐른 채로 얼어붙었다. 이 찬망한 손으로 불을 떼야 했고 밤새도록 술타령을 하는 아저씨의 술상을 지워야 했고 찬을 만들어야 했다. 전에는 더러 나와서 도와도 주고 아르케도 주고 하던 아주머니는 날이 버쩍 추워진 뒤부터는 방 안에서 입만 놀린다. 뜨뜻한 자리 속에 누워서 입만 놀리기가 아무래도 15도니 18도니 하는 밖에서 몸을 다루는 것보다는 쉽고 빠르다. 생선찌개 안 쳤냐? 아니요. 아직 못 안 쳤어요. 아니, 조런! 지금 안 쳐요. 원, 조런! 제리 같은 년! 일어난 지가 몇 시간인데 그래 인져서 찌개를 안 친다는 거야? 어디 폴딱지가 좀 꼬집히고 싶으냐? 소녀는 아직도 제리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저 좋은 소리는 아니리라 할 뿐이다. 팔이 얼어빠진다. 팔톱이 빠진 것 같다. 손등이 아픈 것은 이제 아주 단련이 된 셈이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약과였다. 소녀한테 제일 질색이 구공탄이었다. 어째서 이렇게 자꾸 꺼지기만 하는지 모르겠다. 가진 고생을 해서 겨우 피운다. 숯을 쓴다고 악을 박박쓰는 고아원 아주머니의 말소리가 그대로 벌에 쏘인 때처럼 살속으로 파거된다. 그러나 그것도 참아야 했다. 소녀가 잘못한 것이었다. 한 번 피워놓으면 1년도 간다는 구공탄을 또 꺼뜨린 것이다. 겨우 불이 붙었다. 그러나 피우기보다도 옮기는 것이 큰일이었다. 신주처럼 위하고 빌고 축수도 하고 해서 온갖 공을 들인 구공탄이 들기가 무섭게 박삭 깨지고 마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그런가 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깨지는 유리 늘어갔다. 한 번만 깨고 나면 열 번을 꼬집혀야 했다. 그러나 고아가 아닌 소녀는 고아원 아주머니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조년이 일부러 깬다니까 너희들 어디 한 번 고라봐라. 내가 학교에 가니 몸이 다느냐 고아원에 가니 걱정이냐 난 조금도 봄 달 건 없다. 이런 안갈진 심보로 깨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고 요런 알제리 같은 계집애년 그러나 아프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소녀였다. 황차 울음소리를 내었다가는 아주머니 말 맞다나 태갈머리가 성하지 못한다. 그저 눈물만 흘려도 안 되었다. 소녀는 용이 참았다. 아야 소리도 안았다. 입술을 아직은 깨물고 참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눈물은 참아주지를 않아서 매양 더 꼬집히는 것이었다. 그래도 아주머니는 손님이 오면 싹 변한다. 배쪽처럼 연해지는 것이다. 예 가서 사과드려온 여기에 모두들 넘어간다. 넌 폭탔다. 이댄 아주머니가 고아들을 데리고 계시니까 맘이 착하지. 고아가 불쌍한 줄을 아시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소녀는 속으로 불만이었다. 내가 뭐 고아인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다 계신데 그 살뜰이 바라던 겨울은 소녀한테 조금도 고마운 겨울이 아니었다. 그렇게 쓰고자 하던 연탄도 소녀한테는 전처럼 즐거움이 되어주지 못했다. 오직 꼬집히는 도수를 늘려주었을 따름이었다. 정말 이상할 만큼 잘 깨지는 것이었다. 고아원 아주머니의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그렇도록 잘 깨진다. 한 번 깨지면 하불소 욕은 열바가지는 먹었다. 꼬집히는 것은 이루해일 수가 없었다.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잘 깨지는 것 같았다. 숨도 크게 안 쉬고 공을 들여서 부집게를 댄다. 언제나 가슴이 뛰었다. 소녀는 너무 가슴이 뛰기 때문에 흔들려서 깨지는가 했다. 그래서 진정을 하고 옮기는 것이었다. 요행이도 잘 지폈다. 살며시 든다. 숨소리도 죽여야 했다. 두 발 세 발 무사 했다. 이제는 또 기뻐서 가슴이 뛰는 것이다. 탈싹 소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야말로 펑펑 쏟아지는 것이었다. 와들와들 떨린다. 추워서만은 아니다. 아주머니가 무서웠던 것이다. 소녀는 고아가 아니었으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살아계셨으니까 소녀는 겨울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연탄을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쁜 연탄만 파서 보내는가 했다. 좀 더 좋은 연탄 깨지지 않는 연탄을 겨어보내면 자기도 편하고 욕도 안 먹지 않은가 했다. 정말 무서운 욕도를 하는 것이었다. 이런 죽일 이건 죽일 놈들 이걸 연탄이라고 봐라. 주면 깨지고 주면 깨지고 그러고도 날마도 값을 올리지. 그래 이런 도둑놈들 좀 봐. 삼십판 하던 것이 칠십판 아닌가 봬. 갑절을 넘어받으면서도 이렇게 부스러지기만 해. 그놈들 이러고도 눈이 감길까? 염라대왕한테 가서는 소위는 안 깨지고 갑싸고 한 연탄을 백성들한테 주어서 적선을 했사옵니다. 그럴 테지. 그것은 실로 무서운 역이었다. 연병 3년에 땀 한 방울 못 내고 마른 꼴뚜기가 돼서 죽으라고도 했다. 육시 처참을 할 놈이라고도 했고 그런 놈들은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다고도 했다. 길 건너 빈대떡집 옆에 내 욕이 가장 소름끼쳤다. 그런 못된 놈들은 간을 내서 소금을 찍어 먹어야 한다고 했다. 손목쟁이를 잘라서 이놈의 이 손이 석탄을 속여 먹은 놈의 손이라고 종로 네 거리에다 메워 달고 대대 손손이 전해야 한다고 했다. 빈대떡집은 심한 편이라 하지만 어느 집 어느 옆에 내치고서 석탄장수 욕해보지 않은 주부는 없을 것이다. 이웃집 소년은 참한 아이였다. 음성이 고았다. 머릿결이 윤이 잘잘 흐르는 그런 아이였다. 그 아이까지 욕하는 소리를 소년은 벌써 여러 번 들었던 것이다. 오직 석탄장수 욕을 안는 것은 아버지가 석탄을 캐는 이 소녀뿐이었을 것이다. 소녀도 부하가 나면 욕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참았다. 그것은 아버지를 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소녀까지 욕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녀를 나무랄 수도 없었다. 정말. 연탄은 날마다 비싸져 갔고 날마다 깨지는율이 늘어갔다. 이 집 저 집 바꾸어 보아도 일반이었다. 더욱이 배급받은 것은 숫제 필 생각들도 안 먹었다. 남의 집 사는 사람들은 배급 연탄을 타오라면 현품이 없다더라고 거짓말을 해서 모면을 하고들 했던 것이다. 어째서 그렇게 깨지는 연탄을 파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더욱이 소녀한테는 더욱 그랬다. 소녀는 자기 아버지만을 원망하고 있던 것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석탄을 파서 보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욕을 안았고 말도 크게 못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소녀가 달아나고 말았다. 주인집 물건을 훔쳐가지고 간 것도 아니었다. 주인집 물건에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채움만 싹 싸가지고 달아나버렸다. 모두들 이상해했다. 그러나 소녀만은 그가 왜 달아났는지를 아는 것 같았다. 오늘 사가는 연탄이 또 깨지면 어디로 간다? 이렇게 징징 울던 것이 벌써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 열 번도 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사간 연탄이 거의 반은 깨지고 깨지고 했던 것이다. 바로 어제도 그런 소리를 했었다. 석탄이 나쁜 게 아니래 얘. 석탄은 나 같은데 만드는 사람들이 석탄을 덜 넣고서 돈을 많이 남겨 그렇대. 난 이제 어디 다른 집으로 간다. 연탄 만드는 집이나 석탄회사 사람 집으로 가면 그런 구박은 안 받는데. 우리 동무웨이가 석탄회사 집에 있는데 내던져도 안 깨진대. 그래 또 정말 그 집에서 나갈래? 소녀는 갑자기 이 동무소녀가 부러워졌다. 죽도록 일을 하고도 좋은 소리는커녕 욕만 먹는 이 집보다 어디 좀 더 착한 집에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다. 아직 몰라. 하지만 또 가게 될지도 몰라. 또 안 가게 될지도 모르고. 너 그 집에서 나가면 어디 갈 데 있니? 나? 그 소녀는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었다. 있는 건 아니야. 그래도 정 못 있게 되면 나가야지 어떡하니? 요번 연탄 또 깨지면 난 정말 아주머니한테 쫓겨난다. 접대도 쫓겨날 건데 빌었더니 용서에 좋거든. 행길 전주 밑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두 소녀는 이렇게 통사정을 했던 것이다. 학교 선생님 집 소녀가 집을 나간 것은 그런지 바로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다. 이웃집 소녀가 행방을 감춘 이후로 소녀는 정말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말법도 없었다. 괴로움과 슬픔을 나눌 사람도 없었다. 욕이라도 하면 좀 속이 시원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욕을 같이 할 사람도 없는 소녀였다. 그러나 소녀는 외롭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날은 점점 추워만 갔다. 연탄도 점점 나빠만 갔다. 정말 거짓말처럼. 잘 꺼지고 또 깨어만지는 것이다. 과원 아주머니의 욕은 이제 둘째였다. 꼬집히는 것도 그렇게 두렵지 않았다. 한 번 다시 피우자면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 얼른 겨울이 갔으면 해도 차고 깨면 더 춥고 더욱 추워만지는 것이다. 걔는 어디 전교회사 사람 집에 가서 연탄 피우지 않고 살겠지. 연탄을 피울 때마다 소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도 원망하는 소녀가 되어버렸다. 뭐 우리 팔자가 어디 가면 낫겠니? 이웃집 소녀는 이런 말을 하며 눈물이 글썽글썽했었다. 소녀도 같이 눈물이 났었다. 아버지가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소녀한테는 울기에 촉한 일이었다. 그 잔존하고 그 착한 이웃집 소녀에 달아나겠다는 심정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심정이었다. 나도 간다. 그런 때만 있으면. 너 어디든지 그런 집에 가면 나도 하나 말해주라고. 같은 회사 사람이면 서로 왕래가 있지 않겠니? 괜히 나 혼나게? 고아원 아주머니한테 꼬여냈다고. 원래 아니다 얘. 내가 어디 고아니? 울아버지도 살아있고 울어머니도 살아있는데 내가 왜 고아냐? 아주머니는 고아원 아주머니니까 고아원 아이들만 위해 주면 되잖니. 내가 뭐 고아인가? 소녀가 고아원 아주머니네 집에서 사라진 것은 그의 겨울이 다 가기 전이었다. 그러나 이웃집 소녀가 어느 석탄회사 사원의 집에 진권을 해주어서인지 그대로 나갔는지는 이웃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